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주식 119 차석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오늘 또 대단한 이슈가 있어서 기사가 있어서 빠르게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얼른 급하게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카나리아 바이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라고 계속 이렇게 실시간 타점도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던 거고 영상도 계속 제작하고 있던 겁니다 드디어 좋은 기사가 살짝씩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수익 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볼게요 기사 하나 보고 가시죠 카나리아 바이오 오레고보마 추적관찰 신중접근 기사 계속 읽어보시면요 또한 치료 사이클이 모두 완료된 환자를 포함한 378명의 등록 환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면역반응 유도에 대한 가능성 확인을 위해 맹검 해제 없이 계속해서 추적관찰을 할 것이라고 권고 추적관찰을 계속 하겠다는 뜻이죠 왜? 예전부터 오레고보마 관련해서는 논란 논란되어 왔던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임상 효과가 상당히 늦게 뒤에 나타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관련해서 상당한 불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계속 추적관찰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로 다시 임상이 통과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기사에서도 계속 말해주고 있지만 실제 블록버스터급 면역하암제 개발 과정을 보면 임상시험 평가에서 1차 지표 달성을 못했지만 2차 지표를 달성했을 경우 프로토콜 변경과 지표 변경을 수반한 연계 임상시험을 진행해 품목 허가를 받은 실제 사례가 여럿 있었다는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를 위해서 웹펀딩 추진과 IP, IP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네이처셀, 네이처셀 차트 보여드리면서 똑같이 몇 번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좀 안 나와서 그렇지 영상은 꾸준히 올렸어요 네이처셀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네이처셀입니다 이 구간에서 임상 실패 관련 뉴스 띄우면서 주가를 진짜 크게 하락시킵니다 큰 거래량 동반하면서 매물 크게 모아버리고 다시 차근차근 가격 상승시키면서 마지막에 임상 관련 호재로 거래량 크게 터뜨리면서 세력들은 탈출합니다 차익 실현을 하고요 제약 그리고 바이오주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임상 소식 임상 소식 때문에 큰 하락이 있었던 종목이죠 뉴스에 임상 실패도 아닌데 계속 실패라고 나오고 중단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중단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중단 아니고요 실패 아닙니다 단지 짧은 기간 내에 유의미한 기준을 살짝 미달해서 중단을 권고받았을 뿐이에요 권고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요 중단을 애초에 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영상을 몇 개 찍었는데 조회수도 좀 안 나오고 그래서 피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자를 받아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제가 영상 제작을 안 할 수는 없죠 저를 믿고 의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31일에 매수 타점도 제가 드렸겠다 이번에 영상 제대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차트 봐드릴게요 5분봉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거래량 거래량에는 세력들의 의도가 담겨 있다 뭐 19, 22, 23, 24 전부 다 거래량이 진짜 크게 있죠 의도적으로 유동성을 만들어서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는 겁니다 가격을 하락시켜서요 그러면 29일, 29일 한번 보실까요? 전조점을 하락 돌파하는 큰 하락이 나왔음에도 거래량 엄청 말라있는 거 보이시죠? 3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부터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왜 거래량이 말랐을까요? 자연스러운 개인들의 거래만을 유도하는 거예요 왜? 유동성, 변동성이 없으면 개인들은 자연스럽게 물량을 뱉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투매를 유도하고 바로 장 후반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전용적인 세력질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세력 입장에서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자신있게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카나리의 바이오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계속 잡아드릴 거고 필요하시면 제가 발견한 매집주 매집주랑 증권사에서 받아보는 자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4094-8575로 문자 카나 카나 혹은 매집 카나 아니면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카나리의 바이오 관련해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책임지고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집주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AI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요일에 나스닥에 상장된 ARM이라는 종목이 40%가 넘는 폭등을 했었죠 이것도 AI 관련주의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의이고 또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의인데 최근에 어보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강한 상승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점 대비 두 배밖에 상승을 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가 이번에 두 달 동안 열 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그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도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하나 보내주세요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알려드릴 거고 실시간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는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거의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전부 장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장악이 끝난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박스 것만 돌파를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알려드릴 거고요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집주에 이어서 제가 곧 급등할 급등주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것보다 그냥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게 훨씬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고요 당장은 6월까지 급등 확정주가 준비되어 있고 일단은 2월까지만 자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2월 매집주랑 자료들은 어차피 무료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가시고 자료를 제가 정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일단은 2월까지만 좀 빠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차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급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제가 받아보는 증권사 자료집 준비되어 있고요 급등 확정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종목 소개도 되어 있습니다 상승폭도 제가 전부 다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 매도해야 할지 투자 전략도 제가 적어놨으니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들은 제가 다 기록을 해둡니다 저도 매매일지가 좀 필요해서 수익률이랑 진행 중인 종목들 엑셀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두고 있는데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100%로 그런 확률하는 그런 주식들은 아니고요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100% 항상 맨날 수익을 내진 않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짧은 손실들도 있는데 단지 저는 이제 추세 매매를 하면서 손절은 짧게 수익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차곡차곡 수익률을 쌓아 나가다 보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세요 곧 3월 3월 급등 확정주도 배포할 생각이니까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그냥 감사하다고 문자 한 통만 여기로 남겨주시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은 매집 후에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요 절대로 운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간혹 욕심을 부리시다가 크게 손실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현대임스대였는데요 제가 분명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타점을 드렸는데 매도 안 하시다가 계속 끝까지 물려 계시던 분이 있었어요 문자가 진짜 엄청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절대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타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재미가 아니라 돈 돈을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저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욕심을 덜고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조금 공평한 시장에서 거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증권사 직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료예요 억울하잖아요 이런 종목들 개인들은 못 받아본다는 게 꼭 받아가셔서 같은 수익률 내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외국인과 기관에게 끌려 다니지 마세요 현대 시장에는 정부의 불평등성이 진짜로 심하거든요 특정 종목을 매집하고 계획하고 거래량 폭발로 상승을 시킨 뒤 개인들은 고점에서 뉴스만 보고 물량을 받아 냅니다 수십 년째 반복 중인 방법이에요 이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영상마다 말합니다만 11월에 제주 반도체 제가 상승 전에 이미 계속 말해드렸어요 실제로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HLB도 HLB라는 종목도 똑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업로드했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똑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타점 잡아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전부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시기부터 재료 상승폭까지 모든 걸 다 계획적으로 하고 있어요 증권 시장은 그런 곳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집주 선별해둔 거 진짜 많고 상승 시기도 실시간 타점도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5 문자 매집 매집 아니면 급등이라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보는 이런 자료들하고 무료 매집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타점은 어차피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매일매일 공유되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루에 영상을 진짜 많이 찍을 수는 없어요 저도 뭐 트레이더라는 본업이 있고 자료집도 계속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올라오는 거 주의 깊게 끝까지 봐주시고 제가 종목 요청도 받고 있거든요 이 같은 번호 010-4094-8575로 그냥 종목명 종목명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하나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들 종합해서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꼭 평등한 시장에서 거래를 하시길 바래요 전문 뭐 증권사 트레이더들은 수수료 면제라든지 이것저것 혜택이 진짜 많은데 제가 그런 걸 전부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이런 자료들이랑 매집주 같은 거 알려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주식의 119 차석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